와 설화 누나 예쁘다 핫빛 게임을 해서 설화 누나랑 으악 너무 좋지요 여기를 다 뽀뽀하기로 채우면 못뽑아도 결과는 다 똑같지 아우 난 천재야 비키야 오늘 왜 이렇게 졸려 해 오 완전 늦게 잤어 새벽 3시에 겨우 잠들었어 새벽 3시 너 진짜 피곤하겠다 어 설화 누나 어 리오나 안녕 어 누나 뭐하고 있었어 어 나 이거 팝빛 어 이거 팝빛이다 이거 요즘 엄청 핫하던데 어 이거 되게 재밌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맞아 봤는데 처음 만져봐 여기 하트모양도 있고 어머머스 모양도 있어 봐봐 우와 최고다 우와 재밌다 우와 딱 한 시간만 자야겠다 진짜 너무 피곤해 어 어 이것도 뭐야 오류인지 뭐 아유 진짜 여기 딱 아 또 아 시리야 한 시간대 깨워줘 1시 40분에 설정되었습니다. 아유, 고맙다. 우와, 이거 이쪽 방향으로 하면 살짝만 해도 이렇게 톡톡 들어간다. 봐봐, 살짝만 해도 들어와. 맞아, 재밌다. 맞아, 재밌다. 왜 갖고 노는지 알겠다. 누나, 이거 게임 있는 거 알아? 게임? 응, 최대 3개씩 번갈아가면서 누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른 사람이 지는 게임. 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누르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르는 사람이 진다 이거지? 응, 맞아. 오, 재밌겠다. 그리고 벌칙이 있어. 벌칙? 짜잔. 벌칙 뽑기. 벌칙 뽑기? 어, 지는 사람이 여기 안에 있는 벌칙을 뽑는 거야. 그래? 그래, 해보자. 응. 누나 먼저 해. 그럼 나부터 누른다. 이거 처음엔 다 3개씩 누르면 돼. 처음엔 많이씩 눌러도 상관없겠다. 응, 응. 3개씩 눌러도 돼. 중간부터 머리를 잘 써야겠다. 응, 머리를 잘 써야지.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웃음. 여긴 undercoverでは 다른 나라에도 deren 어죽. 음, 이 차례지?? 네. 사실, 누가 이겨도 상관은 없지. 흐흐흐흐. 어, 일어냐? 너 바보야. wor miser barrels Megry로 buffer에서 왜 3개 눌렀어? 아, 인사 flex이 되는 promotions. 아 그러네 아쉽다 사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뭘 뽑든 뽀뽀하니까 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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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펄'... 펄칙 펄칙 펄치 펄칙ibilidad 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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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CR 펄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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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博 펄 permitted 펄 proxim 펄 펄 코끼리코 돌아라! 코끼리코 돌아라! 이.. 이상하다 아.. 어떻게 된거지? 하하! 이거 벌칙 붓기 재밌다! 코끼리코 10바퀴? 아.. 그럴리가 없는데 하나! 두바퀴! 세바퀴! 네바퀴! 아.. 뭔가 이상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여덟! 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오리온이지 뭐 아휴 진짜 와.. 어지럽겠다 아.. 어지러워 뭐야? 오리온이 왜그래? 어.. 팝빛게임에서 져서 벌칙으로 코끼리코 10바퀴 돌았어 저랑 이겼으니까 대 성공해야겠네 그래! 팝빛게임에서 이기기 대 성공! 아.. 아.. 나는.. 아.. 나는.. 대.. 주.. 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로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석이는 새처럼